반갑습니다. 심령세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힘들 때마다 지켜준 것들입니다. 저 심령세훈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인생의 쓴맛 많이 봤고요. 수많은 어려움에도 직면했습니다. 즉 고난의 연속이었죠. 쓸 곧자. 어려울 난자 고난. 이러한 고난이 제게 닥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파도가 있기 때문이다.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굴곡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도 밝은 낮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절반은 깜깜한 밤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 여름만 있지 않죠. 냉정하고 추운 가을, 겨울 또한 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존재하는 법이죠. 그러한 음량이 진정한 하나를 만듭니다. 동태기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면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먼저 뒤로 움츠린다는 말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세운 목표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한자 성어를 적었습니다. 바로 유지경성입니다. 있을요 뜻지. 뜻이 있으면 마침내경 이룰성. 마침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에게 내공을 길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명확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의 문제지. 유지경성을 항상 뇌와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또 한 번 상기했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파도가 있기 때문이다.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굴곡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달콤한 인생이 찾아옵니다. 고진감내죠.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있습니까? 그 어떤 순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유지경성의 사자성어를 늘 뇌와 가슴에 새기며 당당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한 바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힘차게 기원 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